그 뒤로 코식이도 자신의 코를 입으로 말아넣어서 사랑의 입자가 비슷하게 만일 후에 희파란 듯이 소홀하고 불러 말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식이 현재 안녕! 조안이 약 7가지 단어 말할 수 있고요. 8번째 단어로 사랑해 배우고 있는 중이네요. 저희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자네 크게 사랑해! 지금 자막퇴근을 이어가도록 갈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스, 코식이 가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